안녕하세요.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 문태훈입니다. 웹 레이아웃 작성하실 때 보통 어떤 방식을 이용하시나요? 정말 애매모호한 질문이긴 한데 이게 웹이다 보니까 꼭 그렇게 어색한 질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기 위한 방법이 워낙 많으니까요. CSS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새 기능이 나온다고 원래 있던 기능을 없애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위 호환이 된다는 건데요. 그 덕분에 관리되지 않은 오래된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이용하는데 보통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위 호환이 잘 된다는 점이 항상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특히 새로 웹 프론트엔드 개발을 시작하는 개발자분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웹 개발 책도 많고 자료도 많고 정말 뭐가 많은데 정말 딱 이것만 하면 된다 라고 할 만한 거 찾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웹 레이아웃 작성하는 게 또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어느 정도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할 만한 게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좀 덜어드리고자 간단한 가이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아주 간단히 구경해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여기 적어놓은 건 이제 쓰지 마세요 라는 의미로 적어둔 건 아닙니다. 예전보다 용도가 줄어들었을 뿐 여전히 잘 쓰이는 요소들입니다. 아 이 html 프레임 태그는 제외하겠습니다. 이건 현재에는 없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프레임 태그입니다. 이건 진짜 고대 유물입니다. 프레임 태그라는 게 있었습니다. html 페이지를 여럿으로 나누고 나눈 부분에 각각 다른 html 페이지를 띄울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사이드 메뉴나 헤더 만들 때 이 프레임 태그를 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전쯤에는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잠깐 컴퓨터 학원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 프레임 태그는 정말로 이제는 1도 쓸 일 없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css float과 디스플레이 속성 중에 일라인과 일라인 블록입니다. 예전에는 수평 방향으로 레이아웃 작성하는 게 상당히 까다로웠는데요. 수평 방향 레이아웃 작성 용도로 많이 쓰였던 게 이 float과 디스플레이 일라인 속성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플렉스 박스 레이아웃이 있으니까요. css 플렉스 박스 레이아웃 덕분에 수평 방향 레이아웃 작성하는 게 정말 쉽고 간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float과 일라인 속성들은 아직 유용하기는 하지만 예전보다는 쓸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오토 마진입니다. 특히 가운데 정렬하기 위해서 자주 쓰였던 기능인데요. 이것도 플렉스 박스 덕분에 이젠 쓸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은 디스플레이 테이블 속성입니다. 이건 지금도 아주 잘 쓰이는 건데 왜 여기 있을까요? 예전에는 이 테이블을 테이블로 쓰지 않을 때가 있었어서 그렇습니다. css 테이블 레이아웃의 tr, td 태그들을 이용해가지고 웹사이트 전체 레이아웃을 작성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적어도 그런 용도로는 더 이상 쓰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옛날 이야기들을 조금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진짜 직접 쓰려고 하면 한숨이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UI 작성하는 일이 이렇게까지 많은 삽질과 기교를 필요로 하는 걸까 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웹브라우저들끼리 팝현화가 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브라우저마다 별도로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css 핵이라고 부르는 기능이 공공연하게 쓰이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이제는 많은 게 좋아졌습니다. 웹에서 레이아웃 작성한다 하면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만 떠올리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중에서 디스플레이 테이블 속성의 경우에는 사용방식이 워낙 명확하다 보니까 레이아웃 작성하면서 고민할 건 거의 그리드와 플렉스 두 가지 뿐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드는 2차원 레이아웃, 플렉스는 1차원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냥 처음 웹사이트 만든다 하면은 css 그리드를 이용해서 구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헤더 배치나 그리고 좌우 여백 공간 등을 모두 그리드를 이용해서 구성을 해놓고 거기에 각 요소를 채워 넣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플렉스입니다. 모든 레이아웃이라 2차원적으로 혹은 열을 깔끔하게 맞춰야 하거나 하진 않겠죠. 내부에서 1차원적으로 UI 요소를 배치하려고 할 때 플렉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드가 없을 때는 2차원 레이아웃도 모두 처음에 플렉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디브디브디브 불필요하게 디브네스팅이 되면서 관리하기 힘들어지는 게 많았는데 그리드가 있으니까 이젠 그것도 옛날 이야기입니다. 다만 아직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을 지원하셔야 한다면 그리드를 사용하는 건 좀 힘드실 겁니다. 그러면 슬프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플렉스로 다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남은 건 이제 테이블 속성입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테이블을 가지고 레이아웃을 작성하지는 않지만 아직 정말 쓸모가 많은 속성입니다. 그리드나 테이블 모두 2차원 정렬을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각 컬럼 그러니까 열의 폭이 일정하지가 않고 내용에 따라서 가변적일 때는 테이블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자식의 사이즈를 먼저 결정하고 부모로 올려보내는데 그리드는 반대로 부모에서 먼저 사이즈를 결정해서 내려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테이블은 그리드와 다르게 용도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정말 짧게 요약을 해보려고 했는데 은근 말이 많아졌네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았는데 다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영상 초반법 안티 패턴들은 굳이 지금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동차가 멀쩡하게 있는데 굳이 말을 타고 놀아다닐 필요는 없으니까요. CSS가 최근 몇 년간 바뀐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웹에 옛날 트릭들 소개된 글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 이제는 사실 옛날에는 이랬구나 하고 적당히 넘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냥 그리드, 플렉스 잘 쓰시면 됩니다 입니다. 처음 익히는데 그리드나 플렉스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지저분하고 어렵게 레이아웃을 작성해야 됐는데 이제는 지저분한 건 빼고 어렵기만 하면 되니까 많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